화산 폭발하듯 열이 폭발한다! 대부만 있어도 땀이 뻘뻘! 후끈후끈한 혼수 침칠! 방수 실리콘 와이어 열선에 빠른 발열로 물을 태워! 목 침칠! 어깨 침칠! 허리 침칠! 무릎 침칠! 총알이 발바닥 침칠! 아랫배 침칠도 후끈후끈! 간단하게 충전만 하면 오케이! 베타시 전용 벨벳 벗게에 넣어서 출퇴근할 때 베타시! 우리 아이 등하교 길에도 산책할 때 따뜻하게! 난방비 걱정 많은 부모님! 추운 사무실에서도 베타시! 우선이라 어디서든 뜨거운 혼수 침칠! 베타시! 간편하게 충전만 하면 끝! 몸에 대기만 해도 후끈후끈! 조금만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합니다! 우리 부모님! 욱신욱신 뭉친 곳 어디든! 묽근한 찜칠 효과!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아랫배를 늘 따뜻하게! 건강하게! 선이 없는 자유!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따뜻하게 찜칠하세요! 딱딱하게 뭉친 뒷목! 뻐근한 허리! 불편한 무릎! 노! 이제 베타시로! 어디든지 후끈후끈! 터짐 걱정 없는 무려 12중 레이어에 순수의 물로만 꽉 채우고! 방수! 실군! 와이어 열선에 회속 발열! 몸에 좋은 뜨거운 온수 침칠을 강력하게! 복부에 대고! 굽군우꾼! 어깨에 올리고! 뜨끈뜨끈! 뭉친 무릎도 지글지글! 베타시 전용 벨벳 복대에 넣어서! 손과 복부를 동시에! 외출할 때도 굽군우꾼! 딱딱한 재질이 아닌 순수 물로! 몸 어디든 자연스러운 밀착! 우선이라 어디서든! 뜨거운 온수 침칠! 베타시! 으슬으슬 춥고 몸 곳곳이 경직되고 쑤실 때 따뜻한 온수 침칠을 꾸준히 해주면 긴장된 곳을 풀어주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온수니까! 전자파 걱정 없이! 배가 살살 힘들 때! 배 침칠! 여성들 그날에는 아랫배 침칠! 손발 차가운 분도! 침칠 굿! 아랫배에 올려놓으면 따끈따끈! 정말 편안해져요! 설거지 할 때 짐질하고! 청소할 때 착용하고! 운동 후 짐질로 근육 풀어주고! 추운 사무실에서도 배는 따뜻하게! 잠잘 때도 뼈 안고 자면 따끈따끈! 터짐 걱정 없는 12중 강력 레이어 설계로! 차량이 밟고 지나가도 끄떡없고! 자동 온도 감지 센서! 화열천류 차단! 이중 안전 센서로 더욱 안심 사용! 전신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나! 온수 찜질! 간편하게 충전만 하면 뜨거운 온수 찜질을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 어깨, 허리, 무릎 찜질은 물론이고요. 아랫배에 올려놓으면 몸이 사르르 너무 좋습니다. 뜨끈하고 건강한 찜질! 이제 배 따시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찜질하세요! 배고만 있어도 땀이 뻘뻘! 목 찜질, 어깨 찜질, 허리 찜질, 무릎 찜질, 총아리 발바닥 찜질! 아랫배 찜질도 후끈후끈! 무산 본수 찜질기 배 따시! 전용 충전기까지! 기적 전투가 29,800원! 만원 추가 시 고급 벨벳 전용 복대를 더욱!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